오늘은 한낮에는 다소 덥겠고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아침 기온 어제보다 부쩍 올랐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청도 15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만큼 계속해서 건강관리에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경북 남부지역의 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구, 경북 전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구름 많고요.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지역, 부미와 성주의 아침 기온 16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의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지역입니다. 의성과 군이, 영천의 한낮 기온 27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영덕이 16도에서 25도의 분포 보이고 있고요. 경주는 16도에서 27도의 분포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균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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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